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고돈 부산시장의 성추행사건과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의 성폭행사건 모두가 선거전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이것이 선거기간 동안에 아무런 이슈도 되지 않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상당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사건들을 선거기간 전에 드러나게 하는 것을 차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아주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시장의 성추행사건 그리고 비서관의 다른 여직원에 대한 성폭행사건 모두가 현직 공무원들이고 비중이 있는 진영입니다. 하나는 부산시장 하나는 서울시장의 비서관 비서 이러면 이 사건들이 경찰에 접수되었거나 혹은 관계자들에 의해서 이 사건을 덮어놓으려고 했을 때 그냥 덮어줬을까요? 저는 여러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우선 이 사건들이 왜 기사화 되지 않았을까? 대부분 이런 성범죄들은 바로 기사화 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있고 또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산시장의 성추행사건은 본인이 기자회견 이후에라야 알려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당사자가 있고 비서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성폭력상담센터가 있고 그리고 공정을 한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관계자가 많은 겁니다. 관계자 많은 것 중에 이 당사자가 누구냐? 바로 오거돈 부산시장입니다. 부산시의 넘버완입니다. 그러면 이 건이 소문으로든 또 제보든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여직원이 그 추후에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매우 단호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직원이 그냥 오거돈 시장의 말대로 순순하게 물러갈게 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물론 날짜를 박아서 사퇴해달라고 했고 그 날짜가 되기 때문에 공정까지 받은 이런 걸 보면 그 과정에 누군가가 이 내용도 알고 언론에 보도되었을 법합니다. 이상하게도 시장의 동향은 지역 언론들이 굉장히 밀착 취재를 합니다. 어디를 갔는지 특히 선거를 앞두고 시장이 이상한 증오를 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상당 기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선거 전날에는 오거돈 시장이 휴가를 냈다고 하고 선거 날에도 투표할 때 비공개로 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이상한 행동들입니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언론사, 기자들이 시장을 팔로우해서 취재하는 그런 기자들도 있습니다. 포착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기사화가 되지 않았을까? 누군가가 관리했거나 통제하지 않았을까? 누군가가 법무법인과 여직원과 이런 비서진 사이에 입단속을 하고 말하지 않았을까? 당사자 오거돈은 매우 말하자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이지만 당사자의 문제의 제기를 하니까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고 자문을 받았고 했을 정황이 매우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장 정도면 굉장히 큰 기환장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입니다. 민주당에서 공천해준 후보자이고 오거돈이라고 하면 핵심 세력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거취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를 몰랐을까요? 특히 선거기간 전에 일어났던 일이어서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표가 된 시점이 선거 후라는데 더욱더 묘연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부산 서울시장의 비서도 선거 전날 14일에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죠? 성폭행을 저질렀으면 바로 경찰에서 수사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것이 지금 선거가 끝난 상당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게 알려졌을까요?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느 정도 보도가 되고 어느 정도 덮여지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워낙 언론들이 문재인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는 묻지마 대깨문이라고 말하는 이런 말이 보여주듯이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 보도는 무조건 피하고 간다. 그리고 유리한 것은 무조건 확대 재생산한다. 하는 것이 무슨 원칙처럼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지금 심각한 정보 매국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죽었다는 말도 있고 위험하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을 얼마나 믿어야 하나. 코로나로 인해서 자국민들이 200명 이상이 희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코로나 극복의 모범국가라고 하는 이 기사를 얼마나 믿어야 하나.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제 사정이 매우 안 좋다고 하는데 문재인은 대한민국 경제를 K-경제라고 말 붙여서 이것도 모범 사례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렵게 살고 있고 우리 체제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훌륭하게 잘 극복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협동해서 연대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의 말을 문재인의 말을 어느 선까지 믿어야 하나. 그런데 대단히 불행하기도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는 상당수가 문재인의 말을 그냥 믿어버립니다. 무조건 믿어버립니다. 그게 진위에 관계없이 이미지 보고 착하다. 깨끗하다. 우리 인이 꽃길만 걸어라.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이문덕. 대깨문. 이런 식의 국민과 유권자가 있다면 그 나라는 필패하고 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지 않으면 그 권력은 반드시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고 그 부패한 권력들은 그 주변 세력들에 의해서 아주 추한 모습으로 하나 둘씩 본연의 얼굴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울산시장 선거 부정 의혹 사건, 라임 사태, 우리들 병원, 신라젠 사태, 이런 조국 사태, 이런 것들로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지만 그건 역시 덮어버려지고 포장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부산시장 사건 그리고 서울시장 비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정보가 통제되고 있고 왜곡되고 있고 조작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